오늘은 딸애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이에요 딸애가 바로 그렇게 말하노라니까요 빈칸 빈칸 My daughter told me 모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모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That's what my daughter told me 이렇게 말합니다 That's what my daughter told me That's what my daughter told me 이렇게요 자 이 문장도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말고도 공영방송사의 통과 한 번 세 문제 이상 맞추면 사이버가 세트 20개 나오고요 오늘 분야는 정답이 세 글자 되겠습니다 이 코너는 타입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발언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여야가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지켜 그것을 살려서 응용해서 만든 게 아래 최악인 문장 세 문장입니다 요거 네 책 문장 꼭 만들어서 보시고 소리 내보시고 아래 정답 문장 연습하세요 이제 본문 대화 영어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kay I'll think about it 생각해 볼게요 이 의자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. 우리가 보통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능하면 펑션이 생각나거든요. But in at least American English, we don't usually say functions that are off. My phone can do a lot of things is more natural than my phone has a lot of functions.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, can do a lot of things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, 그것에 해당하는 영어는